New doen 라이브 켰는데 셀리그램에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셀리라운즈에서 라이브를 해보려고 켜봤습니다. 아직 가로수길 셀리라운즈에 와있는데 여기 뭔가 못 보던 제품들도 많고 너무 예쁜 인테리어 와 분위기에 라운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셀리라운즈에 와서 다들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층에 다시 내려가서 사실 퇴근 타임인데 구경하다 갈려고 하이 텔레그램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시탐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시탐탐해서 텔레그램 많이 할게.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날에 가서 새로운 제품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팬사인에 와주신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해주신 많은 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려가서 구경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가수길 셀리 라운지 많이 놀러와 주세요. When is SNSD coming back? Question number 1 Uh Zoom Any other questions? No questions? I know I always like pop up every now and then but Thanks for bearing with me 보여줄게요 Bye Bye